인원고등학교에 있는 기생충같은 종북종교제에게 고함이라는 주제로 말해보겠습니다. 인원고등학교에 있는 교장, 교사들은 자파 거짓 사상인 반미, 반일, 동성애,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거기다가 교장이라는 인간은 인권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북한 체제를 옹호하며 평양고등학교하고 자매결을 하고 싶다고 문재인에게 서신까지 보냈던 인간입니다. 이런 썩어빠진 수구꼴통 인간들이 순수한 아이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심어 사상 독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마라톤 대회를 열어 1, 2학년을 모아놓고 아베, 자민당 아웃같은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한 게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탄압이 강한 곳에서도 깨어있고 용기있는 학생들이 있었으며 적은 숫자가 아닌 500명 학생들 중 최소 150명이 넘는 숫자가 뜻을 함께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기를 내준 인원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참으로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부터 인원고등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왜 속된 말로 빨갱이인지 바닐 프레임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머리에 쓰는 갓은 두 개의 끈 중에서 하나만 잘라도 바람에 날아간다. 김일성이 1972년 김일성 정치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강조한 이른바 갓근 전술입니다. 김일성은 남조선 정권은 미국과 일본이란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면서 남조선 정권은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란 끈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망명한 북한의 주체사상 창시자 황장협 전 노동당 비서도 북한 정권은 김일성의 갓근 전술에 따라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관계를 약화시키려는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그동안 한국에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하는 한국의 인사들을 친일파로 몰아세우는 등 선전선동 공작을 벌여왔습니다. 실제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 언론 매체들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를 비판하는 등 철저하게 반일 노선을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군사, 외교 등의 분야에서 한일 관계의 강화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해 왔습니다. 북한 정권이 반일 노선을 추진해 온 것은 김일성이 내세운 이른바 갓근 전술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의 일관된 목표는 한미일 삼각 동맹을 저지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한미동맹이 굳건한 만큼 한일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반도 전체가 고통을 받아온 만큼 북한 정권은 이를 고리로 우리 민족끼리를 앞세우면서 한국에서의 반일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한일 관계의 틈을 벌리려는 가장 큰 이유는 6.25 전쟁 때의 교훈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미군을 비롯해 유엔군의 핵심 후방기지였습니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의 저서 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에 따르면 1953년 1월 일본 내 미군기지는 무려 733개에 달했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들은 병사 및 물자 수송 및 훈련 등 후방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당시 미 공군은 주일 미군 기지에서 한반도로 100만여이나 출격해 폭탄 70만 톤을 투하했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에선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한국군 병사 8천여 명이 훈련을 받았으며 원산 상륙을 위한 기례 제거 및 미군 수송의 8천여 명의 일본인들이 동원됐습니다. 이는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16개 국가 중 6위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일본의 이런 역할은 지금까지 과거와 동일합니다. 일본은 6.25 전쟁 당시나 지금이나 지리적 전략적으로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게다가 한반도 유사시 미국 전력이 출동하는 유엔군 사령부 후방기지 7곳이 모두 주일 미군 기지입니다. 미국과 유엔군 사령부 참여국들은 한반도 전쟁 상황에 대비해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유지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7곳에 있는 병력과 군수 물자들을 한국으로 이동하려면 미군 단독으로는 안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북한 잠수함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으로 수송되는 병력과 물자들을 막기 위해 일본 근해로 출동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이 북한 잠수함으로부터 수송선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막강한 대잠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주일미군의 지원이 없으면 북한의 공격을 제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항공 해상전력과 전략 자산을 주일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일본은 전략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각근 전략이 문재인 정부의 반일노선과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정면 부정했고 게다가 우리 해군 관계토 대왕함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겨냥 논란으로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일관계는 1965년 수교 이래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등으로 충돌을 거듭해왔으나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 기조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국은 물론 일본에도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한일 양국이 2016년 11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도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증대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도 과거지향적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인 일본의 과거사 문제만을 물고 늘어진다면 양국관계는 파국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백년 대결을 위해서 한일관계 회복과 강력한 안보 동맹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강력한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 위협으로 공산세력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원고등학교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 종북 종교조와 어리고 선량한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이 영상을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공교육을 믿을 수 없으며 믿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깨어나 극자 종교조들을 교육계에서 모두 추방시켜야 합니다. 인원고 종교조 자편안 교육사건은 이제 애국시민들이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강력하게 투쟁하여 이번 기회에 종북자파들에게 확실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 사태로 다시 사상독재가 일어나서는 안되며 편향적 교육이 모두 사라지며 동시에 가정에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교육을 확실히 책임지는 바른 교육이 자리잡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